광물이 부족해 전쟁기계 발리우스를 사용해야 혼종수용소의 방어막을 통과할 수 있다 니가 부품을 모두 수집하면 시작하겠다 광물이 더 필요해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광물이 더 필요해 광물이 붙여 광물이 더 필요해 달해 화 chosen 빨라 뿍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쉼 적대적색 물체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함 광물이 더 있어야 돼 압박이 느껴지는군 이 망할 홍종을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동맹이 도전을 끌지고 있어 적금 재생 공격 공격 치료 진행 중 당기 시장 이럴때는 공격이 적립되어 그리스도는 공격이 적립되어 공격이 적립되어 매실수는 공격이 적립되어 보컬으로부터 공격이 적립되어 공격이 적립되어 히힛 적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바알리우스가 절반 정도 준비된. 네, 계속해라. 공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배스피 가스가 부족해! 필요한 제작 재료가 모두 모였다. 협력해준 것에 감사한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다. 공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웨비우스 특전대 같은 자들은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놈들의 설비를 이렇게 박살냈는데 아직도 연구 결과를 되찾으려 하다니. 연구 지역을 가로질러 달리는 열차에서 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여기는 베이비스 장군입니다. 알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배스피 가스가 더 필요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그 상태에서 엘리우스는 천점을 Charlotte을 얻고 있습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드디어 공격받고 has지 못하는 곳을 히니당! 전쟁이 생활을 보세요! 저의 정체력을 나면 faculty끼리 히니당! 처럼本화한 주의инов! 동맹이 빠져있어요! 적들이 오고 있다구! 윤호 공략이 지금 공격받고있어 ㄱㄱ ㄱㄱ 도착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해선 안 돼. 이제 좀 살겠군. 좋은 혼종은 죽은 혼종뿐이다. 적들이 두 번째 열차를 보내고 있다. 공격하라. 적들이 두 번째 열차를 보내고 있다. 이 적들이 이곳에 따라서 만나요. 새로운 인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목표 4-1 목표 7th-1, 아이씨 알았다. 좋고, 친구는 집중하십시오! 적의 공격 임박, 방어를 준비해야 함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알랑군 녀석들이 모두 저런 운명을 맞이하면 좋겠군 동맹이 전투 중이야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동맹 임박 동맹이 때문에 이걸로 yellow wings 동맹이 도망 벌려 동맹이 전투 중인 여유 동맹이 전투 중인 여유 도움말이 오랫동안에 맞게 되었습니다. 적금중 방어 필요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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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